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블루웨일이 우수한 인디게임을 발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개인평가앱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단말에 특화된 형태로 선보입니다. 블루웨일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와 인디게임 생태계 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련 앱을 개발했고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베타 테스트가 끝나면 피드백을 반영해 정식 출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블루웨일은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인디게임을 조기 발굴하고 이용자 참여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인디게임 생태계 상생을 지원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전세계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블록체인 투표로 더욱 쉽고 재미있게 개인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소규모 게임 개발사도 고비용의 마케팅 부담 없이 커뮤니티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 홍보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 밖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용자 분석으로 취향과 선호도별 게임 추천 등 각종 서비스 기능도 더해질 예정입니다.